아 자 이제 염생 식물이 보이는 장소에 왔습니다 자 이게 예 지금 숙지를 지나서 물론 여기도 쉽지 지만 아 어 수라겟벌에 지금 황새가 10마리 있었는데 한마리는 좀 전에 날아가고 아홉 마리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한마리 두마리 아 그 다음에 3마리 으 으 다음에 4마리 5 으 으 여섯 아 예 예 아닙니다 이게 여섯 입니다 여섯 일곱 여기 있죠 기둥 뒤에 여덟 여기 앉아 있죠 아홉 그 다음에 물수리도 있습니다 물론 저어새도 있었는데 물수리는 어디 있을까요 물수리는 좀 더 가야 되나 여기 있습니다 물수리 저어새까지